그때 말이야 신장 이식 받았을 때 기억해? 그걸 어떻게 잊어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는데 엄마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러다가 한 번은 택도 없는 원망도 했었다 무슨 원망? 엄마가 나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같은 병을 물려줬냐고 업둥인 줄도 모르고 웃기지 나 요새 행복해 아줌마도 건강하고 너도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도 아줌마나 나보다 홍석이 형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? 그걸 그렇게 콕 집어 말하면 속이 시원해 아줌마나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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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뱅을